요즘은 그냥 레이덴풀 2 나오는 거 나오자마자 막 켜버리고 막 어떻게 하려고 최대한 하려는데 저는... 어? 네? 어? 잠실 시간이네 어? 나오니? 나? 나 나오니?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어? 오케이 나 나오는 거 좀 보고 올게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나 나올 것 같니? 물 좀 완전히 파기가 있다 잠시만요 어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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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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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다! 잘 먹는 거 한 거 같니? 잘 먹는 거 같니? 잘 먹는 거 같니? 갓 좀 쓰고 오는 거 같니? 내 애그립이야 애들이 잘한다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아 이거 표정연기 봐 저 메소드 연기 보고 표정연기 명기 연기 잘 하네 아 아 두 푼에 다섯 곱절이니 열 푼 주쇼 야 이래! 재수같이 너물 봤나? 어? 예수! 아 잘한다! 아 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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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되게 놀랐지? 놀랐지 너네 너네 와 배우다 그래 아 야 나 큰일 났다 이제 연락 좀 보면 어떡하네 이제 나 배우 데뷔해야 되나 아 저의 비밀 너네 수고해라 안녕 아 봤어요 여러분들? 여러분 봤어요? 어 생각보다 나 되게 나의 애드립들도 다 나왔는데? 젊은 놈 이거 화를 좀 쏘는구만 막 이런 거 아 이게 뭔 일이야? 아 방금 여기 봤어요?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런 또 큰 역할을 주셔서 또 너무 우리 왕이 된 남자 제작진분들에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? 아 너무 부끄러워서 어색하진 않았죠? 아 야 이거 자 대도서관 검색해 대도서관 아 나 이제 또 사람들이 나 나온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어 올랐나요? 올랐어? 올랐어? 대도서관 올랐어? 안올랐어? 안올랐어? 한번 검색해 볼까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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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 안 했어 아 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살짝 지려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okay 해야지 eth что kı 감사합니다.